훈련소의 하루는 1분 1초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된 시간은 바로 정오 시간이었다. 정오 시간엔 자세가 흐트러져도 안 됐고 눈동자조차 움직여선 안 됐으며 그저 죄 없는 관물대만 죽일 듯 노려봐야 했다. 46번. 46번 울려면 이 영훈. 전투복 정리 상태가 저게 뭔가. 엎어. 엎어. 43번. 43번 울려면 윤진영. 전투복 상관했나? 예 빠라십니다. 엎어. 엎어. 정소 상태가 이게 뭐야? 다섯대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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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정오 시간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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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채종아. 엎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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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고. 맞고! 차고! 오른발로 차란 말이야! 오른말 몰라? 그래! 그 다음에 돌려쳐! 놔! 내려온 오른발! 그 다음 돌려쳐! 돌려! 지란말이야! 돌려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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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애! 이 개머리 판들에 조교 아구창을 갈기다니! 너 이제 큰일 났어 임마! 아까 보니까 피도 나는 것 같은데 마! 니 때문에 오늘 점호 100% 빡세진다! 아 돌 아프겠네 진짜 나도 돌겠어 임마! 그만 좀 해! 절대 무슨 소리야! 중! 승! 중! 승! 사소대! 사각세공간! 전문점이 끝! 좋아! 저 본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이거 뭐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 훈련을 받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거지 너 뭐 신경쓰지마 하하하하 으허허허헌 뭐꼬 암딛으로 설마 부러질게 암디가 빠지니까 로봇카기 아니라서 동네 바보 같은 저번엔 환자 없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웃긴다 너무 웃겨 이런 젠장 참아라. 지금 웃으믄 우리 다 뒤진다. 자 그럼 어디 청소상태 좀 볼까? 음 좋아. 관물대 정리상태가 저게 뭐야? 저거 누구 관물대야? 사회사발훈련병 최재정훈 죄송합니다. 너 관물대 정리했어 안했어? 저 그게 아까... 자식 봐라? 저게 관물대 정리한거냐고 묻잖아? 대답 안해? 정리했어 안했어?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대답하는 말이야? 제, 죄송함. 웃어? 정신 안에 웃어? 이 자식이 미쳐가지고... 제,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점호시간에 단체로 실성을 했나?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전체 기사! 기사! 아빠야! 뭐? 이 자식들이 수산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참고... 점호시간에 박장대소를 해버린 우린 밤새도록 얼차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늘 점호시간은 무사하게 넘어가려나? 또 웃으면 어떡하지? 그러게... 호랑이도 때려잡게 생긴 놈이 앞니까지 빠지니까 더 웃겨. 야, 그래도 살참 말아이. 오늘 또 웃으면 우린 싹 다 뒤지는 기야. 아, 맞다! 니들 그 얘기 들었어? 뭐? 로봇갑, 엽중대에 수리통련 치었나갔다가 돌멩이 파펫 맞고 돋아준대. 뭐? 또? 이번엔 또 어딜 다친 거야? 아, 모르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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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왜 하필 저런데 파편이 튄 거야? 무슨 오소방도 아니고 빠진 음료와 오소방 자미 콜라보레이션으로 훨씬 코미카미 살아났어. 점호 준비 잘 된다니까 왜 대답이 없애? 예! 뭐야? 자, 자물이. 오늘 밤도 먼지나게 구르고 싶지 않으면 잠을... 죽어도 자물하고. 적스러운 면도 좀 잘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적스러운 면도 좀 잘해. 지정호! 너 양말 빨았어? 안 빨았어? 빨아, 빨았습니다! 좋아. 오늘 점호는 아주 훌륭하구만. 좋았어. 성공이야. 장하다. 잘 참았대이. 거대한 웃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듯 했다. 그러나... 조대 차례! 규승! 응, 중성. 그 사수대는 혹시 감규 환자 없나?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응, 그래. 그래. 예, 장지교. 장명! 장지호! 네 코에 구장 묻었다! 으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가스들이 왜 그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나 호흡을 멈추고 집중하란 말이야 집자 한 번 터진 웃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웃음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다 빨리 뛰란 말이야 빨리 안 해?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러던 어느 날 빨리 안 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웃지마요 아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저 로봇값 때문에 웃기 싫은데 저 얼굴만 보면 자동이야 자동 그러게요 웃지 말아야지 웃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해도 도저히 못참겠다니까요 이젠 후렴보다 웃음참는게 더 힘들어 제메자 너모! 일마야 공유차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차도 태익 뭐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얘들아. 긴장해라. 뭐야? 왜 그래? 얘들아. 긴장해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밥 먹는다. 실시! 실시! 잠시만! 이 자식이. 감히 내 머리에 땜빵을 내? 너 보장아? 와. 못 들어가고 있어. 빨리 먹어. 예, 알겠습니다. 비켜. 그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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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 야 밥을 입으로 묻는 놈. 코로 묻는 놈 모르겠네. 머리에 땡통까지 하니까. 코믹함이 몇 배나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룩한 말이야.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 누구? 영구! 영구와 땡치래. 영구 말이야. 안 그래? 실시! 실시! 영구 없다! 맞다 맞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딱이네. 그냥 저걸이 딱 있고 땡치로 끌고 다니면 완전히 영락없이 영구야 영구. 띠드리디디디. 아들아. 그만 웃어라. 우리 너무 이래 웃으면 안 된다. 오늘 총기 젊은 나라야. 잘못 걸리면 막 뼈다고도 못 치신다. 조심해라. 그래. 우리 영구 얘기 그만하자. 이제 머릿속에 온통 영구밖에 안 떠올라. 나도 그래. 저번 시간에 영구 생각나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참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 슬픈 생각을 떠올리면 어떨까? 슬픈 생각이요? 어. 예를 들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 그것도 아니면 훈련소에서 엄마랑 헤어진 날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럴싸한데요? 어디 연습 한번 해볼까? 놔. 그럴까? 그래. 우린 점호 시간에 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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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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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미치는. 중기 수입은 잘 돼 있겠지? 예. 미치는.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총무환. 3,4,4,5,4,3 3,4,4,5,4,3 응 좋아 오늘은 절대 웃으면 안돼 자 다들 지금부터 슬픈 생각을 떠올려 우린 슬픈 생각을 하며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손담비 47번 훈련병 손담비 총번 209 309 209 309 영국? 총번이 왜 하필 209 309구나리야 이런 길어먹을 안돼 안돼 엄맘 너 왜 여기서 어디 아픈? 아 아닌데 떨쳐버려야 해 영국 생각을 반드시 떨쳐버려야 한다고 그래 슬픈 생각 슬픈 생각을 하는 거야 뭐가 있지? 아 이 소식 때 어머니랑 헤어질 때 그때를 떠올리는 거야 다치지 말고 몸 건강하게 알았지? 다시 올게요 좋아 됐어 이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다음 개머리판 이제 모든 걸 넘겼다고 생각한 순간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뭐! 개머리판에 그게 그대로 묻어있잖아 미, 미안합니다 이 자식이 뭐 개머리판에 그게 묻어있으면 이걸 접다 펼다 할 수 있어 없어 어? 자 옆에 이 형웅이 중기 수입하고 봐봐 얼마나 깨끗해 이러면 접다 접다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그 자식아 이 자식아 개머리판에 깨끗하니까 적다 적다 얼마나 잘할 수 있어 어?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그 이런 젠장 영구의 띠리리 띠리리 동작이잖아 띠리리리리리리 띠리 잘할 수 있냐 그 자식아 그래 안 그래 그 이런 젠장 대답하네 그래 안 그래 야 인마 너 왜 그래? 이 자식이 웃어? 어? 자식이 왜 웃어? 왜 웃어? 내가 웃겨? 내가 개그맨이냐? 내가 개그맨이냐고 이 자식아? 내가 개그맨이냐고? 어? 이 자식들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기사야! 아이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어떻게 총열도 없게 터는것까지 영구처럼 터냐고 있어 내 말은 씨 저거는 완전히 오리지널 연구다! 영구 너희네 activated 뭐라고 터지는거야? 난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밤새 얼차례를 받았고 로봇참의 별명은 영국합이 되었다